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주 지켜보더라고요. 안 오는 이 때로 오나 저 때로 오나. 안 떠나요. 아주 저기 쳐다봐요.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. 진짜 되게 좋아했던 건데 왜 안 먹지. 홍이 엄마 안 먹어. 고맙습니다.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찾는 것 같지. 전에 돌아다닌다니까요. 계속 찾으려고. 까만 기가 되게 어울렸거든요 거의 바늘과 실 같은 존재였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여기 자주 놀러와요? 네 자주 놀러와요 저거 말고 또 새까만 거 떠 있어요 강아지가 계속 연탄한다니까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계속 연탄을 해요 그게 바로 나와요 나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